홍성수 교수님의 혐오 발언 대응 특강 시간입니다 이 세상엔 굉장히 많은 감수성 떨어지는 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 이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미묘한 말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뽀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아니 다 좋은데 퀴어문화축제 그거 좀 안 하면 안 돼? 동성연애하고 싶으면 니들끼리 뒤에서 조용히 좀 해 입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에 우리가 뭐라고 좀 댓글을 해주면 좋을까요? 내 눈에 띄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말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차별하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야 개인의 기호야 눈에 띄지 않고 과연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을까요? 폭력적이네요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차별적인 말이거든요 보이지 말라 라고 하는 말 자체 말하는 분들은 아니 내 눈에 보이지 말라는 거지 직장 다니지 말라 그랬어 내 눈에만 보이지 말라는 거지 누가 축제하지 말래 그냥 안 보이는 섬에 가서 하면 되잖아 근데 축제라는 게 섬에 가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눈에 보이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남들 눈에 띌 수 있게 학교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빠개야 할 말 뭔가요? 혐오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제가 그냥 장애를 다룬 콘텐츠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댓글에 논쟁이 되게 많이 붙어요 왜 비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냐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비한국인 이렇게 한국인을 부르지 않지 않냐 그렇게는 안 하잖아 장애인이 훨씬 적은데 왜 우리한테 비자를 붙여? 그러니까 우린 정상인이고 니들이 장애인이지 그럼 일반인은 괜찮은 거 아니야? 맞아 굳이 비장애인이라고 해야 돼 왜 비자를 우리한테 붙여? 용어 자체는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어쨌든 지칭하는 말이 있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상인 장애인 또는 일반인 장애인 했을 때 장애인 집단을 차별하거나 또 배제하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선택이 되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이 있으면 저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장애인이라는 말이 너무 옳고 좋아가지고 그래도 좋았어요 거꾸로 달리 쓸 수 있는 말이 더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을 쓰는 거다 근데 거꾸로 그런 말 안 쓰고 다른 방향으로 일반인 장애인 이렇게 했을 때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차별적으로 느끼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다음입니다 아무래도 가사는 여성에 맞는 게 좋지 남자들이 벌이도 더 좋고 또 애들이 잘하는데 엄마가 꼭 필요하잖아 너무 그거보다 이게 있어 운전대는 남자가 잡고 속도껌 운전은 여자가 해야지 와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셨나 봐요 연하 씨 진짜 이거 너무 잘하시는 일을 살려서 와닿게 하고 싶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들 여성들의 성별 역할 고정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이런 발언들에 우리가 뭐라고 좀 댓글을 해주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가 작동하는 방식 중에 그냥 순수한 비난 말 자체가 그냥 비난인 거예요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그냥 비난인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현실에 좀 기반한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남자들이 벌이가 더 좋다거나 현실일 수는 있죠 그래서 이 현실을 가지고 그냥 사실 자체가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혐오는 그렇게 작동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집단이 걔네들이 범죄를 좀 많이 저지르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진짜 사실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면 사실인데 뭐가 문제야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가 필요하잖아 사실이잖아 애들이 엄마를 찾던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할 건 뭐야 왜냐면 왜 엄마를 찾을까 그게 무슨 선천적으로 그런 건가 모든 아이들은 엄마를 찾는 뭐가 이런 게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집단은 원래부터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 뭔가 이런 게 있는 건가 사실은 사회가 만든 거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래 이거는 사실은 현재는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만들어지게 된 맥락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결과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수님께 말씀 듣다 보면서 느낀 게 혐오에 대응해 가는 게 굉장히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그런 걸 어려워요 그래서 감수성이라는 게 저희가 오늘 뭔가 이런 대화 속에서 정답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감수성들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정도 손에서 내가 조금 상대의 말이든 내 말이든 좀 잘라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자정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어렵네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케이스들을 쌓아가면서 감수성들을 올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게 생각이 들었으면서 마지막 말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치마 입고 머리를 기른다고 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성에서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들은 그 존재 자체가 여성 혐오입니다 이렇게 몇몇 페미니스트 그룹에선 MTF 트랜스젠더들이 여성의 것이란 고 일컬어지는 외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반발을 하는 게 어떤 맥락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의 상당수는 어쨌든 탈코르셋도 하려고 하고 또 여성성에 저항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MTF 트랜스젠더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전형적인 여성성을 지향하니까 자신들이 깨트리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공고하게 한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딱 들었을 때 봤을 때 즉자적인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 왜 MTF 트랜스젠더들은 그런 선택들을 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오해가 있는 부분은 MTF 트랜스젠더라고 다 그렇게 치마 입고 머리 기르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트랜스젠더 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먼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MTF 트랜스젠더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성임을 인정받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넌 남자 아니야? 네가 어떻게 여자야? 이런 말들에 저항해서 난 그래도 여자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받으려면 어떤 모습을 갖춰야겠어요 여성의 보통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더 많이 갖춰야지만 겨우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거예요 꼭 여성이라고 다 치마 입는 건 아닌데 일부러 치마를 꼭 입는다던가 일부러 어떻게 화장한다거나 일부러 머리를 기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존의 전략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더 나타나게 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 그런 사회적인 압박이 없다면 트랜스젠더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차별과 배제의 분위기 속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여성성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더 이제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이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고도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함께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고 경우마다 대처해야 되는 방법들이 다르니까 초반에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내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누군가를 차별하지는 않는가 그게 집단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이 칼이 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용어를 사용해야겠다 정리보소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